10편 17편 분구하겠습니다 오 주여 의론자에게 들으소서 나의 불의지즘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는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이다 나의 변호가 주의 임재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주의 눈은 공평한 것들을 부서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고 주께서 밤에 나를 찾아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으니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리니 나는 내 입이 범죄하지 아니할 것을 작정하였나이다 인간의 언행에 관해서는 내가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멸망시키는 자의 길에서 나를 지켰나이다 내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나의 걸음을 주의 길들 안에 세우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이는 주께서 내게 들으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를 의뢰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일어선 자들로부터 주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오 주여 주의 놀라운 자해를 나타내셔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싸 죽이려 하는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소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림에 갇혔으며 그들의 입으로는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그들은 이제 우리의 걸음을 애워싸고 자기들의 눈을 땅에 내리깔았나이다 그들은 자기 먹이를 참아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숨어 기다리는 젊은 사자 같나이다 오 주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시며 그를 굴복시키소서 악인으로부터 나의 혼을 구하소서 그는 주의 가리니이다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의의를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자신의 의 자신의 의의로 산다 그런 때였습니다 율법을 줬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의로 살 때였습니다 의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로마 세계에 있지만 하박국에 보게 되면 의의는 자기 믿음으로 살지라 그렇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와 은혜시대는 다르죠 그래서 의론자에게 들으셔서 나는 율법에 정말 위배되지 않았고 의롭습니다 이렇게 그는 얘기했습니다 옛날 욕도 사실 행동으로 볼 때는 완벽해 보였지만 그가 고난 속에 들어갈 때 결국 모든 죄악이 드러나고 회개했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지금 입으로 입으로는 범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죄가 되는지 몰랐죠 상황이 바뀌어서 그가 편안하게 될 때 그 마음 속에 음란과 살인이 드러난 것을 나중에 보고 51편에 가서는 참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참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정말 연락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의 기도를 한 것을 나중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서 위험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도 욕과 하나님 마귀가 하나님과 있는 곳에 결국 욕이 그 앞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결국 하나님이 있는 곳에 사탄이도 꼭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의 임재로부터 내 변호가 나오게 하시고 그러는데 3절에 가니까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다 또 시험하셨다 이렇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고 나를 감찰하셨다 내가 이렇게 의로우니까 내 기도를 받아달라고 그럴 때 정말 네가 그러냐 이런 시험을 받았고 또 감찰을 받았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를 보는 것을 봤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간적인 언행에 관해서 결국 자신을 지켰지만 결국 하나님이 시험하고 감찰할 때에 결국 5절에 가보면 5절부터 13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10편 1편에서 41편에 주를 신뢰한다 하는 이러한 주제처럼 결국은 주님께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오 주여 결국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구원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 둘째로는 8절에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사실 눈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목구배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빛이다 그렇습니다 눈이 가장 귀하죠 그렇기 때문에 눈동자는 상당히 귀하죠 그러므로 어떤 티끌이 들어갈 때 눈꺼풀이 반사작용을 해서 금방 눈동자를 막아주죠 그래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께서 참 예를 살려마 예를 살려마 내가 너희를 참 암탉의 병아리를 안 것처럼 몇 번이나 너희를 품으려 했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 품을 떠났다 참 주님이 예를 살려마을 향해서 슬퍼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을 따라다니는 원수들이 있다고 했고 그를 항상 애워 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무열상 23장 26절에 보면 그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울과 그 무리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여기 표현한 거죠 이것은 앞으로 적거리 시도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거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악인이 있고 또 원수들이 있다 악인 한 사람이 있고 원수들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악인은 단수로서 적거리 시도를 나타내는 모형이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괴롭힐 것을 얘기하고 있죠 사무엘상 2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사울이 산 2편으로 가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갔으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보위하고 잡으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심지어는 사울과 같은 동굴에 들어있을 때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 겉옷을 칼로 싹 대가지고 증거로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로 나중에 쌓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건 다윗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날개로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앞으로 환란 때 그렇게 지켜줄 것입니다 옛날 욕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줬죠 바로 욕은 42장에 속하는 그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지 나중에 후 3년만 42개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을 받지만 모년에 욕이 복을 받은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모년에 결국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축복을 받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천연한국이 전개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신비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둘러싸여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원수들은 여기 보면 원수들은 기름에 쌓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은 기름에 둘러싸여 있다 자신들의 기름에 둘러싸여 있다 항상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유와 자신들의 명예와 이런 것들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에 둘러싸여 있다 그것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보호한다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되는 거죠 물질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죠 이 기름은 그걸 표현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우리의 걸음을 내어 쌌다 그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로 앞으로 혼란 끝에 가면 스가리스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모든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영국이나 여러 나라들이 나라들이 이제 침공하게 됩니다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치려고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 지금 다윗의 기도 다윗의 기도 참 저들로부터 지켜주셔서 악인과 나를 애호사 죽이려 하는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셔서 이 기도는 다윗 하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해달라는 예언적인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응답이 여기 분명히 스가리스 2장 8절에 나옵니다 스가리스 2장 8절 눈동자처럼 지켜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스가리스 2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합니다 그 영광 후에 그가 너희를 너희는 이스라엘이죠 약탈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이는 너희를 손대는 자가 그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치는 것이다 참 이러니 얼마나 무서운 말이고 우리에게는 축복된 말입니까 참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너희 말을 듣지 아니면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전도자들 특별히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치니 결국 온전하겠습니까 결국 다 부엉을 받게 돼 있죠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의 참된 종교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더라고요 그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악인들은 지금도 11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머리를 숙이고 땅의 냄새를 맡으면서 길을 이렇게 거누요 마치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12절에 힐끔힐끔 보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는 두루 다닌다고 그랬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 삼킬 차를 찾는데 누굴 삼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손대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스가에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 이들 핍박한 자들도 갚아주시고 이스라엘을 핍박한 자들도 결국 모든 민족들을 다 멸하시고 암하겟던에서 멸하시고 결국은 승리할 것을 여호사박 골짜기에서 승리할 것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예언서에 보면 대부분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하일사나 또 아모스나 또 미가나 모든 이사야서나 이런 선지서들이 전부 예언의 끝이 보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것으로 나오는 거죠 13절 보면 여기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주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시며 그를 굴복시키셔서 악인으로부터 나의 혼을 구하소서 여기 악인 단수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힌 사람이 악인이지만 단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한 사람 적근의 시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요한교시오 13장 보면 666은 한 사람의 수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수다 그게 바로 적근의 시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에도 이렇게 나오죠 악인으로부터 나의 혼을 구하소서 그는 주의 칼이니라 물론 환란 때 적근의 시도가 있지만 그 지금 옛날 사도 요한 때부터 적근의 시도의 영이 오리라 그랬지만 지금부터 있다고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적근의 시도의 영은 인류 역사 6천 년 동안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악인이 바로 하나님의 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칼이다 그랬죠 양날이선 날센 자와의 날센 검이다 그랬죠 그런데 여긴 악인이 하나님의 칼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마지막 이제 환란 때 결국 마지막 그들이 참 고난을 받습니다 결국 저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성에 돌려달라 옛날에 2차 전원 때도 참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일 때 뭐라는가 하면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다 이러면서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이 지금도 기독교까지도 옛날에 캐토리아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네 메시아를 죽였다 이렇게 믿고 우리를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들을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백성들이 잘못할 때 세상으로 돌아가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저 그리스도의 무리들 악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도영진 십전장에도 보면 세상 법을 지키라고 그러면서 저 세상에 있는 그러한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칼을 차고 다니는 이유가 바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게 되면 감옥도 가야 되고 죄를 짓게 되면 또 사형도 받아야 되고 이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칼로 사용하는 겁니다 옛날 유대인들 옛날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일곱 족속을 멸했죠 또 그러나 그들이 타락하니까 바벨론을 사용해서 그들을 멸했고 또 페르시아를 사용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고 또 바벨론은 그리스를 사용해서 알렉산드를 사용해서 페르시아를 멸하셨고 계속 그런 식으로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또 바벨론은 유대인들을 페르시아 사람들은 바벨론을 그리고 그리스는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인류 역사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세가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경륜 속에서 심판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칼은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기 위한 것이고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손은 예언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자인들이 죄를 짓게 되면 마찬가지로 참 세상 사람들을 사용해서 칼로 치는 것입니다 우리 내일 14절과 15절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은혜시대 저희들 주의 공로로 의롭게 된 저희들 참 법적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 속마음과 우리 육신은 아직까지도 더럽고 참 주님의 형상을 담게 멀고 먼 길입니다 주님 정말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마음까지도 다 씻김받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정결한 신부로서 예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참 경건을 이익이라 생각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물질이 늘어가면 그것으로 평안을 누리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의인은 고난이 많다 하였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경건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을 통하여 아버지 속에 깊이 감친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 앞에 다 고백하므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으므로 아버지 다 씻김받고 용서받고 거룩해지는 성화되는 축복이 이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